부자가 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징조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에게 나타나는 6가지 현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항상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5년 안에 자산 10억을 모으겠다처럼 숫자 기한이 있는 목표죠. 목표가 명확할수록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세밀해지고 달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번째 꾸준한 자기개발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식, 부동산, 비즈니스 트렌드 같은 경제지식부터 자기개발서와 성공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습관이 중요하죠. 또한 체력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충만할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수많은 실패가 존재하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학습과정일 뿐 진정한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죠. 네번째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들은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되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찾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돈은 일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다섯번째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혼자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일수록 인간관계를 중요시하죠. 나 혼자만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힘든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부자가 될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섯가지 현상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중 몇가지를 실천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부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